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여권 진영에서는 검찰의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건에 휘말려 있는 시민들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정치권의 목소리 말고 정쟁에 묻혀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임 사건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의 피해자인 한진영씨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자신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었고 그런데 막상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법정에 서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는 30년 동안 직장생활로 모은 돈을 2018년 초부터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넣었었는데 펀드에 넣은 돈은 노후 대비 자금이었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증권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난 증권사인데 거짓말은 아니겠지 원금도 못 찾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해당 펀드에다가 돈을 넣었고 2020년 초에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가 넣은 돈은 모두 다 4억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이 돈을 찾지 못했고 해당 사건은 아직도 일부 공범들이 수배 중이며 수사하고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은 분명히 필요한데 자기가 피해를 당해보니까 검찰이 더 잘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중대범죄 피해자들에게 대형 로펌을 낀 사기꾼들에 대한 대응수단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법 전문가들이라든가 현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목소리가 검수완박이 정치권의 정치적인 논리로만 추진이 되고 있지 정작 논의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귀를 닫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라인펀드 사건의 피해자 한씨는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사건 수사하고 공판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고 법정에 직접 가보니까 사기꾼들이 수십억씩 뿌려가면서 국내 대형 로펌을 쫙 고용을 한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고 로펌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고 수천 쪽의 사건 기록을 직접 작성해보지 않고 증인이라든가 피고인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숫자 하나 가지고 유죄, 무죄 여부가 갈린다고 이야기했으며 그는 중대사건 수사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경찰로 수사 권한이 넘어가는 것도 수사를 해보지 않은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는 것도 모두 다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던 것이죠.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되버리면 뭐 잡범들 같은 경우에야 사건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가 공판을 담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으로써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공판에 참여해가지고 상대방의 법리를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부정부패라든가 거학에 관련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법리가 복잡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를 수사도 하지 않은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한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라임 환매 중단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의 경찰이 고소 취하를 종용했던 일도 지적을 했고 당시의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라임 환매 중단 사건을 고소했다가 경찰로부터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경찰은 김 씨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에 다시 고소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고 결국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취하고 검찰에다가 다시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보여주듯이 이렇게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차도 막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사기를 친 돈으로 수십억 원을 뿌려가면서 재판에 대응을 하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생업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수사 검사들이 겨우 사기꾼들에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검수 완박이 완료가 되면 지역사회 사건이라든가 사건의 암장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민 김인규 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달에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비리 의혹을 경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를 했고 그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한 이유는 지역에다가 신고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유착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상위기관에다가 수사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신고 내용의 일부를 경찰청에다가 넘겼고 경찰청은 또다시 충남 논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논산경찰서는 신고한 지 약 1년 만인 2020년 4월 달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김 씨는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측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파보니까 경향신문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논산경찰서 소속의 당시 A 경위는 2020년 4월 달에 불송치 결정 이후에 김 씨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일개 수사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정의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외압 때문에 힘들며 외압을 이겨내려면 좀 더 큰 규모의 검찰특수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백제종합병원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산지청에 분명히 백을 쓸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지역검찰과 경찰에 대한 외압을 언급을 하면서 상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도 검수 한박이 되면 공익신고인들에게는 치명적이라면서 한 번 더 바로 잡아줄 장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불이익까지 당하면서도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공익신고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검수 한박이 되면 사건 처리가 지체가 되고 변호사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진선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언론사 간부에게 선폭력을 당한 뒤에 2018년 4월 사측으로부터 부당정보를 당했고 현재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고 4년째 휴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는 검수 한박이 실현이 되면 형사사건의 처리가 더욱더 지체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전화하고 비교했을 때 검사가 경찰에다가 보안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절반가량만 3개월 내에 보안수사가 이행이 되었고 1년이 지나도 보안수사가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8.9%였으며 경찰의 보안수사 이행 기간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고 그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다시 떠올리면서 재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사도 처벌도 빨리 진행이 돼야지 덜 힘든데 이제는 더 느려질 것 같고 검사가 경찰에게 바로바로 수사 지휘를 내지 못하고 보안수사 요구라든가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면 사건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질질 끌린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이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많이 개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법리에 약한 경찰이 기소와 유죄 입증과는 상관없는 수사할 우려가 크다면서 결국은 피해자들도 개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검사 대신에 경찰에게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요구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커진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수완박 관련해가지고 정치권을 제외하고 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 법조계 등등 다른 기관들에서는 검수완박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과거의 일부 검사들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조직 자체를 이런 식으로 붕괴를 시켜버리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검수완박과 같은 논리라면 경찰 역시도 잘못한 부분이 많았고 일부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부패한 경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살되지 않는가 묻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패한 기관 하면 정치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리수를 일으키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이번에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은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검찰의 수사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통해가지고 잘못된 수사를 막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은 국민들에게 동의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수사권을 없앤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